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시험 보는데 보기 전에 공부는 좀 하고 시험 보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시험 본다는 거 이거 별 의미가 없으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 단어는 하나 더 맞아야 되겠다 이 단어는 좀 더 욕심을 내야 되겠다 이 단어는 좀 까먹었으니까 정리 한번 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해서 우리 학창시절 초재기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좀 해봐요 집중해서 좀 보고 그리고 시험 봐야 돼요 감정평가 같은 건 사실 나왔던 문제가 언제나 거의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감정평가 문제는 항상 계산 문제도 3개 중에 2개가 나오잖아요 나올까 안 나올까가 아니라 그냥 3개 중에 2개가 매년 나오니까 그런 문제 정도는 풀어보시고 시험을 봐야 실수하지 않고 2, 3개라도 더 맞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 두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그 한 문제, 두 문제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하나라도 더 만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고 접근하고 시험 보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이따가 해설 강의 하겠지만 지난번보다 점수가 좀 하나라도 두 개라도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좀 반정해야 돼요 아니지,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부족하게 나왔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자, 오늘 내용 보죠. 3주차 자, 효율적 시장이론 오늘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효율적 시장이론 그랬어요? 자, 보죠. 시장의 효율성 자, 시장의 효율성은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구분하고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걸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 시장을 구분한다 이때 이제 부동산 가치는 시장 가치예요 근데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이걸 지금 한 100번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가격은 과거 값이고 가치는 현재 값 그러니까 이건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의 정보가 얼마나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가치는 언제나 현재 가치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얻을 수 있다는 걸 구분했을 때 어떤 정보가 중요한 건 정부의 정보가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는데 반영된 정보, 그 정보로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야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죠 우리가 과거 반영된 건 약성, 과거 현재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 반영된 걸 강선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투자해야 초과인 얻을 수 있느냐를 얘기할 때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해야 초과인 얻을 수 있다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는다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약성, 중강성, 강성은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냥 수업 들은 것과 문제 푸는 걸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이따가 이제 2교시 때 문제를 풀 때 수업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적용되어서 정확히 이해가 되고 풀리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과거가 반영되어 있으면 약성, 과거 현재 반영되면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면 강성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과거 정보는 초과인 획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과거 현재로는 초과인 얻을 수 없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그럼 강성에서는 초과인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네요 뭐만 얻어요?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정상이윤만 얻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초과인 얻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이 미래는 내부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내부 정보를 통해서 초과인 얻을 수 있고 중강성은 미래 정보로 초과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정보를 알아봤자 초과인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죠 그러니까 강성은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경쟁, 불안정경쟁을 구분했는데 완전경쟁의 조건이 뭐였냐면 다정동진이었죠 다가 뭐다?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은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수요적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니까 정보가 대칭적이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하려고 돈 쓸 필요가 없다죠 그러니까 완전도 정보가 완전해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하려고 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성과 완전만 우리가 어떤 시장을 구분할 때 강성과 완전만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하려고 돈 쓸 필요 없다 그래서 강성 완전히 부합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둘 다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 경쟁은 경쟁이 완전 많은 거죠 경쟁이 완전 많으면 시장에서 초과윈이 있으면 이걸 가져가려고 경쟁이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난 초과윈 없어도 정상적인 이유만 가져가도 내가 할 거야 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초과윈이 소멸된다 그랬죠 강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통해서 초과윈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비슷하고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도 비슷하고 정보비용 자체가 없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강성과 완전히 부합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얘기할 때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네요 뭐와 뭐? 완전과 강성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보비용이 없는 건 딱 강성과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각각 어떤 정보가 반영돼 있어서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하고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윈을 얻을 수 없고 정상이온만 없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초과윈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이해 안 되면 지금이면 아직 이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옆사람이 물어본다거나 찾아 질문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쯤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쯤에 해당된다 강성과 완전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완벽한 시장을 가정한 거지 실제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성과 완전은 이상적인 시장이다 실제 존재하기는 어렵고 가정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역사를 분석했다 역사가 나오면 과거 정보를 분석한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얘기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옛날에 공표한 건 과거 공표된 즉시 얘기하면 현재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공표된 정보라고도 얘기해요 공표된 정보 공표된 건 옛날에 공표한 거 공표된 즉시 여기까지 얘기해서 공표된 정보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미래 정보 얘기하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두 개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공표된 거, 공표되지 않은 거 공표된 건 과거, 현재를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했다는 말 대신에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 암기해놔야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자 그럼 보죠 세계의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 과거를 알아낸 거죠 근데 모든 시장 다 과거가 뭐 되어 있어요? 반영되어 있네요 그럼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반영된 정보 알아낸 거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 초과에는 얻을 수 없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중강성은 과거 현재 반영되어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하면 강성에서는 과거인지 알아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강성도 과거인지 알아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고 기본적 분석으로는 강성과 중강성에서 초과에는 얻을 수 없고 근데 약성에서는 과거만 반영되어 있으니까 현재를 알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딱 어떤 분석으로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 초과에는 얻을 수도 없고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딱 하나 약성뿐이다라는 거예요 약성뿐이다 자 그리고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 가장 큰 개념은 어떤 거예요 약성이 커요? 중강성이 커요? 강성이 커요? 얘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얘는 과거 현재 반영되어 있는 과거만 반영되어 있으니까 누가 더 큰 개념이냐?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 이런 말을 쓴다면 가장 큰 건 어디? 강성 그 다음에 중강성, 약성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약성이 중강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건 강성, 여기에 중강성, 여기에 약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성, 여기에 중강성, 가장 작은 게 약성 이렇게 그래서 포함되는 개념을 봤을 때는 강성이 가장 큰 개념이다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처음 나왔고 올해 그 다음에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을 보죠 할당효율적 시장 중요한 건 이제 1번과 2번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초가인이 없는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초가인이 없다, 초가인이 없으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초가인을 얻으려고 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가인 없다, 투기가 없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하니까 시장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몫을 아주 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초가인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초가인 가져가면 누구는 그만큼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니까 잘 배분이 된 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배분, 할당이 잘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초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기본적으로 할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초가인이 없겠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배분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져가야 될 정상이윤이 잘 나눠지는 시장이다 누군가 초가인 가져가면 안 되지 초가인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보니까 잘 나눠진 게 아닌 거예요 초가인이 없으면 투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비용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정보비용 있을 수 있어요 정보하려고 돈 쓸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남보다 더 싸게 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100만 원을 들여야 그 정보를 살 수 있는데 나 혼자 10만 원으로 정보를 살 수 있다면 90만 원의 초가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하려고 돈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야지 나 혼자만 싸게 사면 안 된다는 시장이에요 정보비용 존재해요 그래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용은 있는 거예요 0이 아니에요 정보비용은 존재할 수 있는데 남보다 싸게 살 수 없는 시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완전과 불안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완전 불안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다 정동진을 만족하냐 안 하냐는 건 완전 불안전을 구분하는 거고 초가인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살 수 있냐 없냐는 건 뭘 구분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모의고사 답이었어요 아침에 봤던 거 답은 그럼 초가인이 존재한다 투기가 존재한다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 있었다 이건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완전 불안전 건 다른 얘기예요 완전 불안전은 다 정동진이냐 아니냐냐를 따지는 거고 초가인이 있냐 투기가 있냐 없냐 정보를 싸게 살 수 있냐 없냐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었죠 시험에 나왔던 답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가이윤과 투기가 존재한대요 그럼 초가인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 있냐 없냐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지 완전 불안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완전 불안전과 할당 할당이 아닌 시장을 좀 더 연결을 시켜보면 큰 개념은 할당이에요 큰 개념은 할당 효율적 시장 이 큰 원 안에 있으면 할당이에요 이 원 밖에 있으면 뭐예요? 할당이 아닌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냐 밖이냐를 얘기할 때는 초가인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살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완전 불안전을 집어넣으면 완전은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완전은 모두 들어가 있고 불안전이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불안전이 걸쳐져 있더라 자 그럼 봤더니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완전은 모두 다 할당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일까요? 그렇진 않죠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웠던 완전의 특징이 뭐였냐면 초가인이 있다 없다 초가인이 없다 0이다 정보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정보비용도 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안전은 어때요? 초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완전하게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안전하게 경쟁이 일어나니까 독과점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초가인이 있어요 초가인이 0이 아니에요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럼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보비용도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가인이 0이 아니니까 초가인이 존재하는데 왜 할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초가이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보비용이에요 그래서 초가인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불안전 경쟁 시장은 초가인도 있고 정보비용도 0이 아니어서 존재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불안전이 왜 할당이 될 수 있냐 초가인이 있는데 왜 할당이 될 수 있느냐를 얘기할 때 만약에 초가이윤이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이 초가인을 얻기 위해서 썼던 정보를 알려고 썼던 정보비용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그러니까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데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초가이윤이 소멸되니까 뭐라고 쳐줄 수 있다? 할당이라고 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한 거죠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이 할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다? 초가이윤과 정보비용이 같을 때는 할당이 될 수 있다 같지 않으면 어떨까요? 초가인이 크면 할당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 부분 이 부분 좀 더 이제 해석하면 이 부분은 불안전이죠 할당이 아니죠 그럼 여기는 초가이윤도 있고 정보비용도 있을 건데 같지 않고 누가 큰 거예요? 초가이윤이 큰 거예요 초가이윤이 크니까 할당이 될 수 없는 시장이고 여기는 같으니까 초가이윤이 소멸되어서 할당으로 쳐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용을 보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죠? 그러나 할당이라고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불안전도 불안전은 독가점 시장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도 독가점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중요하죠 이 조건이 뭐예요? 초가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할당에서는 정보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죠 정보들려고 돈 쓸 수 있어요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완전과 강성뿐이고 정보비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정보비용은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안 된다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지 정보비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보비용 없는 건 완전과 강성 두 개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알면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 4번과 1번과 2번을 알아야 이 마지막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초가인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 있냐 없냐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지 완전 불안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독과 점도 불안점도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 초가인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둬야죠 완전은 언제나 할당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게 정의가 된 거고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 문제 일단 정보 가치가 뭔지 한번 보죠 정보의 값어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 정보의 값어치라는 건 이 정보를 얼마 주고 팔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가이윤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가이윤을 뭐라고 한다 정보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정보비용이 만약에 있대요 1억이래 정보비용이 어떤 개발될 거라는 정보의 값어치가 1억이래요 그럼 그 시장은 할당이다 아니다 할당이에요 할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당은 초가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정보 가치가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가인을 얘기한대요 그럼 정보 가치가 있다라는 건 초가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보 알면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시장은 할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있다는 건 할당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보 가치가 있는데 0이 아니야 1억이래요 그럼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가인이 1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할당이래 그러면 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보 비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얻는 초가인이 1억인데 그 정보를 얻으려고 쓰는 비용이 1억이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없으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가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가인이고 정보 가치가 있다라는 건 할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할당이라고 하면 그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보 가치는 뭐냐 이런 거죠 확실할 때의 부동산 가격에서 불확실할 때의 부동산 가격을 뺀 값이예요 차이예요 차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토지는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맞죠?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하다는 걸 의미를 해석하면 100%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토지가 현재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값어치가 4억이에요 4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이에요 이 토지가 100% 개발된다라면 현재 10억의 가치가 있을 토지예요 100% 개발된다라면 10억의 가치가 있는데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4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나는 개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억의 가치가 있는 걸 현재 거래되는 4억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의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요 6억을 얻을 수 있죠 6억은 뭘 알고 있으므로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남은 못 갖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6억을 얘기하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돈을 초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값어치가 6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개발이 확실할 때의 토지가격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때의 토지가격을 뺀 가격을 뺀 값을 초과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값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라는 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을 얘기하니까 확실할 때의 토지가격이 현재 10억이라고 한다면 가정된 거죠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현재 4억의 토지가격으로 거래된대요 얘가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나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6억의 차이를 가져갈 수 있죠 이걸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차 안을 땡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중요한 거 토지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뭐를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거 뭐라고 해요?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중평균 값을 땡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놔야 돼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차 안을 땡긴다 토지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가중평균을 땡긴다 가중평균은 어렵지 않잖아요 끼리끼리 곱한 걸 더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하고 더한다 가중평균 자 일단 이제 말 문제로 나온다라면 얘를 기억해놔야죠 정보의 현재 가치가 뭐냐 그래서 다음 주 출제자가 문제를 좀 어렵게 넣는다라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낼 수 있고 여기에다가 할당에 대한 문제를 일부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의 이유는 개발에 확실할 때의 토지의 현재 값에서 불확실할 때의 토지의 현재 값을 뺀 값이다 그리고 정부의 현재 가치가 존재한다는 건 그 시장 할당이 아니다 그런데 정보의 현재 가치가 존재하는데 할당이라면 정보 비용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정보의 현재 가치면 차 안을 땡긴다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 풀면서 써먹을 일이지 앞으로 외우냐 못 외우냐 지금은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좀 불확실하다면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토지 현재 가치 물어보면 가중평균을 땡긴다 이런 거죠 계산 문제 이따가 풀어보고 정부 현재 가치는 차 안을 땡긴다 토지 현재 가치는 가중평균을 땡긴다 자 주택여가와 주거 분리 보죠 주택여가와 주거 분리 자 여가에서 문제가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데 여가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이 낡아지거나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과라고 얘기해요 낡아지거나 새집으로 바뀌어지는 거 자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여과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과라 그래요 질적 변화 그러니까 새집 낡은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득 변화 새집에는 누가 살고 고소득층이 살고 낡은 집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었을 때 이걸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집에 고소득층이 살다가 낡아져서 저소득층이 살게 되면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낡은 집에 저소득층이 살다가 이걸 새집으로 바꿨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고소득층이 살게 되면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주택의 여과는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아야 틀려요? 맞아야 틀려요? 왜 대답이 좀 시원찮지? 완벽한 정의는 질적 변화와 소득 변화에 따라 가구가 이동하는 거죠 문제에서 질적 변화에 따라서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문제에서 질적 변화만 나타나면서 가구가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그런데 예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예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출시자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완벽한 정의는 두 개가 변해서 변하는 거지만 예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예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나와도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예의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면 틀리지 그런데 그렇게 문장이 나온 거 아니니까 보면 고가 주택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가와 저가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가는 비싼 집이 아니라 새 집처럼 좋은 집을 얘기하고 저가는 낡은 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는 새 집처럼 좋은 집 이건 낡은 헌 집 그래서 고가 주택이 하위 계층의 저가 주택으로 바뀌어졌다 그럼 낡아지면서 소득 계층이 바뀐 거죠 이걸 하향 여과 주택이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고 하고 왜 그러냐? 왜 하향 여과가 일어날 거냐? 왜 시장에서 낡아지는 일이 발생할 거냐를 얘기할 때 이거죠 보수 계량 비용과 보수의 가치 상승분을 봤더니 새 집으로 바꾸는데 재건축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고쳐봤자 가치가 1억밖에 안 올라간대요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겠죠 당연히 고쳐봤자 아무 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고치고 낡아질 거고 돈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 이걸 하향 여과라고 한다 반대로 보수 계량 비용보다 보수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 보수하는데 5억 들어가는데 보수한다는 건 새 집 재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수에 10억이 올라간다면 새 집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저가 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상위 계층으로 바뀌어지면 새 집으로 바뀌어진 거니까 낡은 주택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상향 여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새 집이 낡아지면 하향 여과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 상향 여과 그러면 주택이 여과 가정에서는 공가의 발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가구가 그러니까 이동하는 현상이라면 공가가 발생해야 돼요 핀집이 발생해야죠 잠깐 좀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새 집이 있었다고 해보죠 얘가 50년이 지났는데 낡아졌어요 낡아졌는데 고치질 않아요 새 집으로 바뀌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수 비용과 보수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니까 누가 커요 보수 비용이 커요 그럼 보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낡아지겠죠 여기에 당연히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고소득층 살고 있으면 하향 여과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얘는 고쳐봤자 손해를 보니까 안 고치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서 얘가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비워지겠네요 공가가 발생하고 얘보다 더 안 좋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좀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 비어져 있으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새 집이 낡아졌다 고가가 저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그래요 정수기 여과가 일어나죠 더러운 물 들어가고 깨끗한 물 나오죠 이걸 비슷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주택을 바탕으로 해서 고소득층이 빠져나갔죠 저소득층이 들어왔죠 얘 주택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라는 게 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바탕으로 해서 여과가 일어난다 소득계층의 여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택의 여과에서는 공가 발생이 필요하다 여과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질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소득계층이에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낡아지는 것조차도 여기에 낡은 집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새 집으로 가니까 고소득층 좋아진 거죠 저소득층도 초가집에 살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좀 더 좋은 집이 왔잖아요 저소득층도 좋아지고 고소득층도 좋아진 거예요 모든 소득계층이 좋아졌다 특정계층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모든 소득계층이 좋아진 거예요 여과작용이 일어나면 모든 소득계층이 좋아진다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됐대요 그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지역은 낡아지는 지역이에요?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낡아지는 지역이죠? 낙후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고가를 필요한다 저가주택을 필요한다 저가주택을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건 그 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고 그러면 낙후지역에서 주택들은 어떤 변화를 거칠 거냐를 학문적으로 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될 거예요 얘들이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뭐해야 돼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늘어나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낡은 주택이 많아지려면 낡은 주택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새 집이 낡아져야 돼? 낡아져야 돼요 낡은 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낡아지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다 낡아지는 일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어떤 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려면 낡은 주택이 많아질 건데 뭐가 일어나야 낡은 주택이 많아질 거냐라고 얘기할 때 하향 여과가 발생해야 얘가 3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발생해서 그 지역은 낡은 주택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입지가 변할까요? 입지 변해요 안 변해요? 위치한 장소에 주변 환경이 달라질 거예요 낙후 지역으로 개발 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그 지역은 낙후 지역이에요 그러면 주변이 이제 다 시장성이 떨어지겠네요 상가가 있으면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 거예요 다 돈 없는 사람들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주거 입지가 변할 거다 주거지의 입지가 변한다 낙후 지역으로 변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에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갔다 그럼 그 지역은 당연히 다 싼 동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낡은 주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여과 자교로 설명한 거고 자 불량주택은 낡은 주택인데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낡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는 낡은 주택이지만 낡은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주택이 만들어지는 건 뭘로? 주택시장에서 뭘로 낡은 주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향 여과 하향 여과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향 여과가 일어나는 걸 봤더니 아까 야 고치는데 5억인데 고쳐봤자 1억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럼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안 고쳐야 되잖아 자연스럽게 고치면 이상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건데 낡아지는데 무너질 수 있는 낡은 주택까지 이렇게 하향 여과가 됐다면 이걸 불량주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하는 관련이 없어요 뭐 때문이냐? 하향 여과라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무너질 정도까지 낡은 주택이 만들어지면 위험하잖아 더까지 안 되면 좋으련만 왜 더까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택시장에는 돈이 너무 없어서 무너질 정도의 낡은 주택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소득계층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집까지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택시장의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의 문제, 시장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낡아져서 무너질 수 있는 불량주택까지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높여준다 소득을 높여주면 돈 많아지면 위험한 주택 선택하지 않겠지 그럼 위험한 주택까지는 낡아지지 않겠지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의 문제다 주거 분리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사는 주거지가 분리된다 뭐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끼리 섞어져 있지 않다 항상 분리되어 있다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 분리되는 거죠 소득별 분화 현상이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이유가 뭐 때문이다?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부터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거 분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외부 효과 때문이야 그럼 주거 분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거 분리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주거지가 나눠지는 거 섞어지지 않고 나눠져 있는 현상을 주거 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주거 분리가 뭐냐? 라고 하면 소득별 주거지의 분화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주거 분리는 인접한 생활지권 작은 생활권에서도 어디서든지 나타난다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나타나고 서초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든지 주거 분리는 나타난다 이때 경계에서는 이런 거죠 경계라고 해보죠 여기는 고가주택이 있고 여기는 저가주택이 있다라면 이렇게는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이렇게는 나쁜 영향을 줄 건데 경계에서는 외부 효과를 많이 받겠네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고가주택은 어떻게 거래된다? 싸게 거래된다 나쁜 영향으로 바로 받으니까 싸게를 할인되어 여기 있는 거 저가주택은 좋은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비싸게 할증되어 거래된다 그래서 저가주택은 뭐 되고 할증되고 고가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런 내용이죠 주거 분리 그 다음에 지대이론 보죠 이제 암기해야 돼요 진짜 머릿속에 암기해서 실수하지 않게 잘 정리해야죠 지대 자 첫 번째 자 여기 기억해놔야죠 자 지대 논쟁이 있었는데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계열들이 있는데 우리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고전학파의 대표학자 리카도 신고전학파의 대표학자 마르크스 자 리카도는 무슨 지대? 차액지대 차액지대 마르크스는 무슨 지대? 절대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자 있을 때 보죠 리카도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자연적 특성은 뭐가 있어요? 부부 영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절대로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토지 중요해 그래서 생산요소 생산재라고 하는 거죠 생산재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를 세 개로 구분해야 돼 이때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중요한 건 토지를 생산요소로 구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구분을 했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중요하니까 토지를 생산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를 이 자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생산요소로 토지를 구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한 이유는 토지가 중요하니까 별도로 생산요소로 구분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고전학판은 토지가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생산요소에 별도로 토지를 하나 끄집어내서 노동자본 토지 이렇게 3대 생산요소로 구분했지만 얘는 토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개 다 외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정리해야 돼 하나를 이걸 정리하고 이게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대는 일하지 않고 버는 잉여 남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불로소득이고 잉여다 자 그러면서 차액 지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리카도는 차액이 지대다 무슨 차액이 지대? 이제 이게 나와야 돼요 차액이 무슨 차액?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이 차액이죠 뺀 값이 뭐다? 지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근데 곡물을 재배해가지고 총 이 토지에서 나온 총 곡물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40원이었다라면 이걸 빼면 60원이 남는데 이 60원은 땅 주인이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 소득이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를 뭘로 봤다 잉여로 보았다 불로 소득으로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격이 높으면 얘가 비옥도가 높아가지고 곡물이 200원 나왔대요 그럼 남는 게 더 어때져요? 많아지겠죠 그럼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높으면 얘가 많이 남고 낮으면 많이 못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게 리카도의 차익시대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뭘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근데 얘는 반대로 본 거예요 우리 얘를 다 완벽히 외우는 건데 참고해서 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토지는 생산 요소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지는 자본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별도로 있을 필요 없고 지대는 야 남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생산비야 생산비 생산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대도 생산비고 얘도 생산비가 있겠지 곡물을 재배하는데 얘도 생산비고 여기에 종작값 또는 뭐 여기에 퇴비 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에 생산비까지 더해야 뭐가 결정되냐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곡물이 재배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결정하는 거야 얘가 높으면 얘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야 땅 주인이 지대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얘도 비용인데 이 비용에다가 이 비용이 더 합쳐지니까 곡물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미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미를 못 사먹어서 굶어 죽지 않느냐 땅 주인들 지대 조금만 받아라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근데 땅 주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야 가격 높아서 지대 높은 거지 얘 많이 받아서 가격 높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때 얘가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 얘 말이 맞네 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현재 보면 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걸 비판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라고 한다라면 고전학파 얘기고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았다 비용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신고전학파 얘기인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던 건 고전학파 얘기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또는 지대가 가격을 반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신고전학파 얘기인 거예요 두 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를 완벽히 정리해야 돼요 요즘 리카도의 리카도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예요 가장 거의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지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이론을 잘 정립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리카도예요 리카도가 위상이 높아요 자 리카도에 대한 얘기 토지 중요하니까 생산료수로 구분을 하였다 지대는 인여다 뭐의 인여예요? 남는 거죠 뭐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거 뺀 거니까 뭐라고 한다? 차액이 지대다 지대가 인여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고전학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자 암기 코드가 이렇게 된 거죠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자 카차 카차 카차을 타고 리카도 차액 지대 순서 틀려도 상관없어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해보죠 카차 여기가 뭐냐면 위치 튀는이에요 위치 튀는 위치 지대 튀네 그 다음에 입이 작은 사람이에요 소입 소입 알론소 입찰 지대 경례하고 있다 경례 경제 지대 파레토 절이 있는 언덕 마루예요 그래서 절대 지대 마르크스 중요하죠 절대 지대 마르크스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아줌마예요 그래서 준 마 이렇게 얘기했죠 준지 대 마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야 된다 자 연결시켜서 이제 연결시켜봤더니 차액이란 말이 나오고 절대 위치 입찰 준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또 생각하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차액은 뭐지 왜 절대라고 했지 위치는 뭐지 주는 왜 붙였지 경제 지대는 뭐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암기해야죠 첫 번째 보죠 자 리카드의 차액 지대 결론적으로 차액은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뭐다 지대다 차액이 지대다 남는 걸로 보니까 뭘로 본다 잉여로 본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곡물의 가격이 높으면 지대가 뭐한다 높아진다 그럼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이걸 뭘로 보았다 비옥도로 보았다 비옥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리카드예요 토지의 비옥도가 높으면 토지가 비옥하니까 곡물이 많이 재배되어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게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지대도 뭐한다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지대이론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자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모든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고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가 없어 수학체감법칙은 노동자분을 집어넣으면 수학량은 일정 수주까지만 나오는 거지 그 이상 무조건 무한대로 커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옥한 토지에서 일정량 재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수학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곳에 가야 되고 덜 비옥한 곳에 재배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더 덜 비옥한 곳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다 그럼 토지마다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다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토지에 지대가 다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비옥도가 달라서 지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리카드의 차액시대예요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생산비가 만약에 100원인데 얘가 가격이 200원이라면 100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원에 따라서 지대가 생기건데 너무 비옥하지 않아서 가격이 딱 100원 나왔대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대가 얼마? 0인 토지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한계지 최일등지 이 한계지는 농업하기에 농작하기에 가장 덜 비옥하지 않은 한계 끝지점까지의 비옥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에서는 지대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90원 나왔대요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토지에서는 경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리카드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얘가 많아서 남으면 지대가 커지는 거고 얘가 만약에 생산비와 가격이 똑같다면 똑같다면 남는 게 없으니까 지대가 0인 토지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런 토지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가 비판을 했던 거예요 야 지대에 0인 토지가 없던데 네 이론으로 본다면 지대가 0이 나와야 되는데 0인 토지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야 지대는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비옥도에 때문이 아니야 뭐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어서 내 땅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공짜로 빌려주지 않아 비옥도가 아무리 낮아도 그러니까 토지는 지대는 소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비옥도와는 관련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얘가 중요하죠 절, 마루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그러면 한 개 지든 한 개 지든 바뀌든지 간에 지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대는 무조건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요 지대가 0인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마르크스 절대지대 자 튀넨의 위치지대 일단 요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농업 농업 입지이론을 얘기한 거 농업에 대해서 지대이론을 얘기했던 건 튀넨이에요 튀넨이 마차를 타고 외곽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외곽을 봤더니 농업의 형태가 다르대요 왜 농업의 형태가 다르지? 봤더니 지대가 다르대 왜 지대가 다르지? 그럼 비옥도가 달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비옥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달랐어요 그러면 비옥도 말고 이 지대를 결정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튀넨은 리카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라고 잉여라고 봤는데 이 가격은 비옥도에 의해 결정되고 얘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달라지는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네라고 하면서 수송비에 따라서 얘에 따라서도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죠 그러면서 고립국이론 동심원 모양을 썼어요 하나의 고립된 국가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 중심지에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 있더라 그럼 여기에서 재배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걸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멀리에 있을 때는 수송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남는 게 적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지대를 튀넨은 위치지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리카도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라고 했는데 하나 더 빼줘야 돼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위치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질 거고 이 수송비가 달라지면 지대가 달라지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야죠 어떤 위치일수록? 외곽에 위치할수록 수송비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서 많이 빼면 지대가 뭐한다? 작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튀넨은 비옥도에 따라서도 지대가 달라진다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비옥도에 따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생산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얘가 중요하지만 얘에도 관련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비옥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생산비도 고려했고 위치에 따라 수송비도 고려해서 위치지대를 발견한 거죠 농업의 형태 중심지에는 토지 지대가 비싸니까 집약적 농업을 할 거고 외곽은 지대가 싸니까 조방적 농업을 할 거다 외워놔야죠 농업에 대해서 얘기한 건 누구? 튀넨 마차 타고 왔다 갔다면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 중심지는 원예 같은 것이 일어났고 원예 가수 그 다음에 외곽은 목축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발생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입찰은 경쟁이죠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경쟁할 때 토지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그럼 지대는 얼마?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찰 지대는 최대 지불 용액을 얘기한다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다 입찰은 경쟁이래요 그런데 경쟁은 초과인을 뭐한다? 소멸시킨다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많이 낸다가 아니라 초과인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지불 용액 어려운 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 얘만 나오겠지만 자 그럼 입찰은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최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지대 곡선만 연결하면 여기에 지대가 있고 여기에 도심이 있고 외곽으로 갔을 때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있을 때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지대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상업용이 이기고 여기서는 주거용이 이기고 여기서는 공업용이 이기겠죠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에 의한 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한다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장 어떤 거? 높은 거 가장 높은 걸 연결한 걸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찰이 최대니까 최대니까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입찰은 그래서 여기서는 상업용 여기서는 주거용 여기서는 공업용 토지의 이용이 결정되더라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입찰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토지의 임대를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에 따른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걸 이제 알론소가 입찰 지대로 설명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8월 달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랑 비례다? 한계 운송비와 비례다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외곽으로 갈수록 운송비는 어때져요? 커지죠? 외곽으로 갈수록 운송비는 커져요 근데 한계 운송비는 작아져요 한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운송비는 커져 근데 한계 운송비를 뭐한다? 작아진다 한계 운송비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들이는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은 1km 가는데 사람들이 워낙 북적북적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마차 타고 옮겼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1km를 가는데 비용이 도심은 엄청 크고 외곽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1km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들이는 수송비는 한계 수송비, 운송비, 한계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그냥 운송비, 수송비 얘기하면 외곽이 크다 근데 한계 운송비 얘기하면 외곽이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와 비례야 그러면 외곽일수록 외곽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세워져 있어? 누워져 있어? 누워져 있으면 기울기가 작은 거죠 외곽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작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한계 운송비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도심일수록 큰 건 얘가 도심에 이렇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건 뭐 때문이다?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튀넴과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튀넴은 외곽으로 갈수록 운송비가 컸지만 알론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한계 운송비가 작아져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라고 봤던 거예요 완만해진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얘가 완만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한계 운송비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토지 사용량분의 한계 운송비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하고 얘가 비례니까 언제나 한계 운송비 어디 가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죠 알론수의 입찰지대 곡선에서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사용량을 한계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다 머릿속에 여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편하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머릿속에 지금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모르는 거 외우고 외우고 해야죠 자 준지대 보죠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 자 토지 아닌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대는 아니에요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부중성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부중성에 의해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희소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경쟁이 일어나서 지대나 지가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기계 설비도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일정하여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만들지 못해서 기계 설비도 일시적으로는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라는 거예요 부중성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듯이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기계 설비도 지대와 비슷하게 지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소득이 있네 그래서 이걸 준지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일정하다는 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크고 복잡한 건 일시적으로는 만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준지대는 장기적, 영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언제만 존재한다?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만들지 못하니까 기계는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네 이거 지대랑 비슷하네 부중성 때문에 소득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일시적 단기적 첫 번째 중요한 거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 아니에요? 토지 이외에 마지막에 중요한 거 공급이 돼서 안 돼서?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일정하여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여 파레토의 총수입은 총수입은 파레토가 얘기할 때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전용수입 나오면 최소한의 수입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경제지대 나오면 희소할수록 희소하다는 건 양을 많이 못 늘리는 거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희소할수록 발생하는 게 경제지대 이렇게 두 개의 합이 얘다 이런 거였죠 만약에 손흥민의 연봉이 100억이라고 해보죠 1년에 100억을 번다고 해보죠 얘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최소 1억은 벌 수 있어요 그럼 1억을 뭐라 그래? 전용수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총 100억인데 1년에 총 수입이 100억인데 얘가 축구선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 1억은 벌 수 있대요 1억을 뭐라고 한다? 전용수입 그럼 99억이 뭘 얘기한다? 경제지대 이 경제지대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냐? 세계적으로 볼을 잘 차는 희소성 때문에 얻는 수입이죠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얻는 수입이 경제지대다 그럼 이제 경제지대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경제지대는 얘를 넘겨야 되겠네요 전용수입을 넘겨야죠 그럼 총수입 빼기 전용수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이렇게 정해요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으로써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 또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총수입이 100억인데 여기서 전용수입이 1억이라면 이걸 넘어선 99억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대를 얘기할 때 공급이 희소할수록 커지는 수입으로써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으로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넘어선 이 수입을 이걸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헤이그의 마찰비용 얘가 중요해 에이그 또 마찰 빚었냐? 이렇게 헤이그의 마찰 에이그 마찰은 방해하는 걸 마찰이라 그래요 방해하는 힘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방해하는 걸 의미해야 돼요 방해 사람이 움직이려고 할 때 입지를 바꾸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걸로 뭘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외곽으로 가면 뭐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통비가 문제예요 항상 도심에 직장이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가고 싶은데 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죠 도심으로 오르면 뭐가 문제야? 지대가 비싸, 임대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조심으로 오려면 지대가 문제가 되고 외곽으로 가려면 교통비가 문제가 되네 항상 움직이는데 방해를 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교통비와 지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주거입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통비가 엄청나게 크대 교통비가 엄청 크대요 그럼 나갈까 들어올까? 들어오겠죠 당연히 교통비가 엄청 크면 중심지 쪽으로 입지를 선정할 거고 지대가 너무 작대 지대가 작대 지대에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 어찌 됐나 그만해 또 머리가 복잡해질라 어찌 되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비용으로는 두 개를 받다 교통비와 지대를 받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해계 마찰 비용이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마찰 비용이 작아진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마찰 비용은 작아질 거다라고 했던 것이 해계 마찰 비용 이론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니까 좀만 좀 보고 도시공간구조 이론 보죠 지대이론의 글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건 카차, 절마루, 위치티는 소입, 아줌마, 경례 마지막 하나 A급, 마찰 이렇게 배웠어요 총 7명을 배웠고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3명이 있어요 제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일단 중요한 건 먼저 한번 정리하면 제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얘는 단핵도시예요 소도시, 중심리가 몇 개? 하나 그럼 부도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도심은 존재할 수 없다 도심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호이티의 선형이론도 단핵도시예요 부도심 존재할 수 없다 헤리스 울마는 다핵심이론이네요 핵이 여러 개니까 부도심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다핵심이론에서 뿐이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기억할 거 말 그대로 동심원이론이래요 예전에 이 동심원을 누가 썼어요? 튀넨이 고립국이론을 설명할 때 동심원이론을 썼어요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도시공간에 발전시켰다 확장시켰다 첫 번째 튀넨의 이론을 고립국이론을 설명할 때 동심원을 썼단 말이에요 튀넨이 이걸 발전시켰다 그래서 동심원이론을 발견시킨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예죠 주거지가 분화가 됐는데 중심지, 중심업무지대, 중심지 그 다음에 점위지대 그 다음에 저중고 또는 저중고 통근자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위지대는 슬럼과 얘기한다 그랬어요 슬럼과 그러면 중심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명이 어때져요? 많아지죠? 근데 왜 돈 없는 사람은 중심지 가까이 있냐라고 할 때 뭐가 많아서? 고용기회, 일자리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중심지 가까울수록 빈곤 범죄 증가하지만 고용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중심지 가까이 있지 않나? 라는 거였죠 이때 동심원으로 커져나가는 원리가 생태학적으로 설명했다 생태학은 침입하고 경쟁하고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동심원이 커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만큼이에요 딱 더 이상 깊은 내용은 없어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티넨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동심원을 썼으니까 중심지, 점위지대, 저중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왜 가까고 돈 없는 사람은 중심지에 가까이 있는 것이 고용기회 때문이다 동심원이 커져나는 걸 생태학으로 설명했다 도시생태학적 원리로 신입경쟁 천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언제나 세 가지만 나와요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누가 이걸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소득층의 주거지 고급주택의 분포가 교통망을 따라서 고급주택이 외곽에 퍼져 있다 보니까 도시가 부채꼴을 여러 개 그리는 모습으로 성장하더라 도로는 한쪽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사방으로 방상으로 퍼질 때 이렇게 외곽에 도로 주변에 고급주택이 있다 보니까 도시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라? 를 얘기했던 것이 호이티의 선형이론인 거죠 그래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됐고 이걸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소득층의 주거지 분포 고급주택의 분포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역사적인 배경순서는 동심원이론, 호이티의 선형이론 마지막에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에요 어떤 이론은 그냥 무에서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만들어졌던 것을 여기에 여러 가지에 맞지 않는 건 시대가 발라지면서 좀 더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맞지 않는 건 버리고 새로 추가할 요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론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다핵심이론은 다핵심이론은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다가 두 번째 선형이론을 결합하고 여기에다가 다핵이 발생되는 요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핵심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심원이론에서 선형이론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망을 추가해서 동심원이론을 발전시켜서 선형이론이 된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이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동심원 아니야 동심원은 비슷하긴 한데 동심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교통망을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드는 거야 근데 동심원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더라 이렇게 동심원의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완전 동심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부채꼴 모양이 있더라 이것들이 이제 동심원 모양도 있고 부채꼴도 있고 뭔가 복잡하게 큰 대도시를 만들더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해리슬만의 다핵심이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심원이론에다가 교통망을 추가해서 호이티의 선형이론이 나왔고 이거 이걸 합친 다음에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요인들을 합쳐서 뭐가 만들어졌다? 다핵심이론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비슷한 거에 사실 완전 별개가 아니에요 동심원이론이지만 이런 부분은 동심원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호이티의 선형이론이에요 얘와 얘를 합쳐서 여러 가지 핵이 만들어진 요소로 해서 핵이 여러 개 중간중간 많이 있더라 이걸 다핵심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 동종활동은 뭐이 되어 있다? 모여 있다 모여 있다를 양립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집적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 집적되어 있다 모여 있다 양립되어 있다 이종활동은 뭐 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비양립 흩어져 있다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강남처럼 모여서 핵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위치, 특수시설 이런 건 물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을 이용하는 시설 물, 전기시설 같은 거 이런 걸 중심으로 공장들이 모여서 핵을 만들 수 있다 공업단지를 만들 수 있더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런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양립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양립 모여있다를 얘기하죠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죠